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 투자도 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 따르면 4월 6일까지 팔려나간 골드바는 약 25억원 정도로 이미 지난달 판매액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린 건데요. 그렇다면 과거 경기가 나빴을 땐 금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뉴욕 상품거래소 금선물 가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물 금선물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금값은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단기간 급등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2011년에는 18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올해 금값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비해 50% 이상 비싸진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미국보단 국내 금시세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당시 금 한돈은 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거래소 기준 금 한돈 가격이 3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이라는 금속은 안전자산이나 기금속이기도 하지만 각종 제품에 사용할 산업재이기도 해서 기업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늘 시작하는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볼까요? 네 우리 증시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좋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코스피는 2,514 그래서 약간 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84로 0.47% 정도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네 대략 한 20% 정도로 보시면... 한 회사가 20%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코스피 시총이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게 삼성전자 주가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이닉스 등 같은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까지 합치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IT까지 하게 되면 30에서 40%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IT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감산 소식 때문에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이번 감산 소식이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긍정적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감산에 대해 가지고서 삼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보시게 되면 반도체만 딱 떼놓고 봤었을 때는 적자였고 그리고 세계 2, 3위권 업체인 하이닉스조차도 2B 교환사체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화해 가지고서 더 이상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대부분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다일 텐데 하여튼 호재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죠. 11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동결 쪽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방향성을 좀 보일까요? 네. 이번 발표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결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인상 사이클이 끝이 났다. 하반기에는 인하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표님이 한번 그런 비슷한 전망도 해 주셨죠. 네.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1월 달에는 5%가 넘었던 물가가 지금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물가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글로벌 그리고 우리의 환율. 그래서 수입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물가가 작년 여름에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35%씩 상승률이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마이너스로까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물가에 안정적인 영향을 좀 이 부분에서는 주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까지 3% 내외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좀 한숨을 돌리게 된 상황이라면 굳이 금리를 더 안 올리는 혹은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유가 감산 얘기가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물론 이제 원유 감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70불 중반이었던 유가가 80불로 바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응을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500플러스 같은 데에서 감산 소식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는 전략적 비축률을 푼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조치가 적극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우는 유가 감산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보다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감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오펙 국가들의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본인들이 이야기한 줄여나가겠다. 쿼터를 부여해서 이것까지만 생산하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생산을 이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로벌의 아마도 원유 소비 구조 자체가 전기차 같은 게 늘어나면서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번에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들 부분 그리고 반대로 늘어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약 한 50만 배럴이 기존에 물량이 나오던 것이 일시적으로 막힌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조만간 다시 풀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증산의 영향이 감산의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는 그런 숫자로 보입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다들 진짜 고통받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기준금리는 항상 0.25%포인트씩 올리나요? 왜 0.1%포인트 올리고 어떨 때는 0.2%포인트씩 올리고 그러면 뭔가 더 정교해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중앙은행을 볼 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0.25일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도 그래서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금리가 낮은 대만의 경우 대만 기준금리가 1.875%입니다. 일단 875라는 거에서 느낌이 오셨겠지만요. 0.25가 아니라 0.125를 하고 있습니다. 0.125씩 올리는군요. 네. 이게 사실은 금리가 제로에서 내려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로에 가깝게 내려가면 갈수록 중앙은행들도 머리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정말로 0.25를 내리나 아니면 0.1, 0.2를 내리나 비슷하다고 하면 횟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더 잘게 쪼개가지고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호주의 경우에도요.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린 이후에는 그다음에 0.25를 더 내리면 제로가 됐을 거잖아요. 코로나 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15만 내려서 제로는 안 가게 0.1로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0.2씩 움직였습니다. 최근. 최근에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기준금리가 0.5에서 0.3, 0.1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 증시도 자주 쳐다보는데 중국도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금리 기준금리라고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거를 사실상의 기준금리다 이렇게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들이 있냐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명확해요. 우리 이제 7일짜리 레포에 대해 가지고서 매겨지는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령 미국을 보시게 되어도 기준금리라는 것이 범위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는 국가도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개수가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를 안 하고 키레이시라고 이제 주요한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예금이나 한계대출금리 같은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준금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년 만기짜리 LPR 대출 우대금리를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그런데 여기에는 만기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리 똑같은 건데도 5년 만기인 그런 다른 금리도 존재하고요. 심지어는 또 mlf라고 해서 중기자금 지원 이 관련된 금리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mlf가 바뀌게 되면 그 뒤에 대출 우대금리도 바뀌게 되는 경향을 보통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금하고 대출금리도 또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매기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금리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국마다 이걸 건드릴 때에는 조절을 할 때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씩은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범위로 설명하고 있고 유럽은 아까 말씀 주셨던 세 가지 예금금리 기준금리 한계 대출금리. 이 중에서 우리가 신문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어느 건가요? 네.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보통 금리 중에 상한을 가지고서. 상한으로 얘기하고요.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아까 1년 만기 lpr 이걸로 주로 언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통위 회의 일어나기 전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금통위 회의가 어떻게 되니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견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작 그래서 금리를 탁 올렸는데 증시 반응은 반대로 움직일 때도 많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산시장 예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버틸 수 있는 금리 수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경제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금리가 제로라면 이것은 완화적인 금리인가요? 아니면 긴축적인 금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사실상의 제로 금리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해왔는데 그런데 일본은 우리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장기 저성장에 머물렀거든요. 그 말은 사실 알고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제로라는 금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체력이 아주 허약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장, 신흥 성장국들을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가 5% 넘어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은 성장이 여전히 잘 나오고 금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경제가 과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5%라는 가령 예를 들어서 금리보다도 경제는 7%, 8%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라는 기준금리 정책은 사실 알고 보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때의 경제가 과연 체력이 얼마이냐.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금리가 높으면 긴축적이다. 낮으면 완화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셔야 금리를 변화시킬 때 자산시장 움직임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나라 경제가 어떤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정 기준금리라는 게 그 순간순간에도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 금리를 마치 더 올려가야 되는 것처럼 했다가 금융안정이라는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와버리게 되니까 갑자기 금리 전망치가 확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도 환경은 급변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 우리가 기준금리의 변화를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수출의 향방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기준금리 말고 해외 기준금리도 많이들 모니터하시더라고요. 연준이야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많이 모니터를 해야 되나요? 네. 시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하신다고 하면 미국하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금리 결정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그리고 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잖아요. 한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 주식 시장에서 내수주가 차지한 비중이 너무 작거든요. 그렇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IT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로 우리나라의 증시는 결정이 되다 보니 내부적인 정책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러면 우리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외환시장 혹은 내수 쪽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금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은 어디냐 하면 일단 당연히 미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요? 네. 그러니까 호주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좀 비슷한 그런 나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이 열려 있을 때 호주도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2시간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네. 비교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어떻게 스토리가 엮여져서 활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 경기, 글로벌 경기가 중요한 거죠. 호주의 경우에는 주요 수출품이라는 것이 원자재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글로벌 경제에 선행지표격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정책 결정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령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 회의에서 호주도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채권이나 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호주 시장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규모 생각해서 유로 시장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쪽은 전혀 무관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워낙에나 외생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움직임도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제 유럽의 영향보다는 주요 권역권 중에서는 미국이 당연히 크고요. 그다음 중국 그리고 의외의 대상은 호주. 그렇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가 25bp로 움직이는 이유 청취자분들 아무 근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실 또 하나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금융주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조금 금융 안정이라는 요소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연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라든지 미국의 은행연합에서 발표하는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은행들이 제출하는 그걸 모은 자료로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개별 쪽으로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컸던 이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또 실리콘밸리처럼 소위 말해 사고치는 은행이 나오진 않을까인데 바로 이번 주부터가 미국의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점을 눈여겨서 저희가 보면서 예금에서 혹시나 또 뱅크런이 발생한 은행이 있는지 아니면 대출 쪽에서 좀 문제가 또 갑자기 손실이 커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전체 증시라든지 혹은 또 우리나라 금융주에 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주요한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에 비롯해서 다들 이제 데이터를 아주 디테일하게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 점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데이터가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도 물가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침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또 해드리면 현대자동차는 최대 실적을 올렸다 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분간 자동차는 긍정적으로 기대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매우 좋은데 그럴 때마다 그 실적이 피크이지 않느냐라는 자꾸만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사실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쪽에서는 결국에 새로운 업체 테슬라 이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 것 때문에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에 뭔가 무기를 갖췄다라는 걸 보여줄 때 그게 자유주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환경차가 굉장히 판매가 좋은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적보다도 주가에는 더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망부터 기준금리의 기초적인 이해까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코리아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반가워할 기업 들고 오셨다고요? 네. 비욘드 미트라는 기업입니다. 비욘드 미트. 대체육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기 아닌 고기 같은 고기 같은 너. 대체육이 정확히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원래 고기를 얻는다는 건 남의 살이잖아요.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아니면 생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축해야 되는데 비욘드 미트가 생산하는 고기는 그렇게 생산된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온 플랜트 미트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식물성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고기 아닌 재료를 갖고 고기 맛을 똑같이 내서 햄버거 패티나 또는 스테이크를 만든다예요. 이 회사 정말 잘 나갔는데요. 이 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문제가 뭐냐면 뿡뿡이가 문제예요. 뿡뿡이가 뭐죠? 방귀나 트림.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양고기 같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오염. 환경오염이 굉장히 큰데요. 메탄가스가 말하자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열을 20배나 더 머금거든요.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데 원래도 소를 많이 키우면 소가 방귀나 트림 같은 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도축을 하면 이 메탄가스가 한꺼번에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큰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요. 특히 배설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메탄가스 발열이 많아서 열, 암모니아, 황화수도, 수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물들의 방귀가 이런 어마어마한... 방귀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짚어드릴 수 있겠는데 소고기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소가 섭취한 단백질의 3%만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는 거죠. 당연히 콩이나 이런 걸로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클 텐데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하지만 남의 살은 만들 수 없잖아였는데 비윤드미트가 딱 등장해서 정말 각광을 받게 되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콩으로 바로 100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콩 100을 소에게 먹이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산만 먹는 거죠. 맞아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맛은 더 있어서 맛은 효율을 따질 수 없으니까 저도 이걸 끊기가 어려운데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 비윤드미트는 친환경 기업이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 Z세대 또는 알파세대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비윤드미트가 각광을 받게 됐는데요. 2009년에 설립됐고요. 2012년에 처음으로 식물성 닭고기를 생산했고 2014년에 쇠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를 생산합니다. 2019년에 이런 여세를 몰아갖고 뉴욕층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 기업가치가 한때긴 한데 50억 달러까지 갔어요. 50억 달러. 정확한 발음입니다. 리나드 디카프로가 투자를 했어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지난해까지 특히 상반기 정확하게 1년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한 관심을 모아서 비윤드미트 또 경쟁사 중에 하나가 임파서블푸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수입한 회사가 동원 F&B에서 또는 마켓펄리 같은 데서 비윤드미트의 고기 아닌 페트를 수입해서 판매를 했고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던 게 전 세계 육류 시장 규모가 어찌됐든 단백질의 소비는 지속적인 것이니까 2022년 기준으로도 9,611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2025년에도 1조 1,805억 달러까지 갑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되니까 여기서 대체육 시장이 등장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대체육 스타트업이 800개 이상 생겨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지구인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아워홈이나 신세계푸드나 풀무원 같은 큰 이런 대기업들도 대체육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건요. 최근에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도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잔혹한 일이긴 건 사실이니까 가축도사를 반대하는 분들도 소비자가 되면서 수요가 거의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했었죠. 와, 잘 나가네요. 잘 나갔어요. 이게 영어 표현하면 과거 완료형이나 좋게 표현해도 현재 완료형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1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육 시장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특히 일 예가 있는데요. 매년 연초에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잖아요. CES에는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는데 1년 전에 주인공은 딴 게 아니라 바로 대체육이었어요. 정말 길바닥에서 라스베가스 길바닥에서 대체육으로 생산된 햄버거, 샐러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나눠줬고요.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이 단백질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을 나눠줬고요. 당시에 CES 가신 분들은 이 입맛 한번 맛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도 영국의 미트리스라고 하는 딱 이름부터가 고기없다인 거죠. 고기 없는 고기면서 투자를 했고요. 비건 브랜드인데. 그래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기도 했고 그래서 푸드테크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푸드테크 분야의 투자 규모가 매년 거의 2배 이상씩 증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었죠. 그게 1년 전 상황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푸드테크가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산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친환경은 대표적인 앞으로 향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꺾인 겁니까? 그게 전 코너에서 말씀해 주신 연준이 계속 그렇게 기준 없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준다는 몰랐네. 이게 아직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분야군요. 그럼요. 맞아요. 이게 금리를 올렸어요.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1차 문제.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물가가 올라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가격 얘기 많이 하지만 서미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산 아니겠어요? 치킨 아니면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소고기인데 이 시장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대체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비욘드 미트 쪽에서도 경영난에 빠지면서요. 구조조정에서 전체 직원의 5분의 1을 잘라냅니다. 아이고 잘하네.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육가공업체는 브라질에 있는데요. 브라질 업체 중에 JBS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트렌드가 있으니까 2010년대만 해도 굉장히 대체육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어느 순간 대체육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남의산 계속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관련된 회사 플랜타라푸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폐업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다 공장도 폐쇄하고요. 미국에 가장 크게 고기를 많이 공급하는 회사는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 리프푸드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역시 관련된 산업을 25% 이상 감축해요. 비욘드 미트 자체도 영업 손실이 엄청 컸는데 300%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불과 몇 달 전이죠. 2023년 1월 CES에는요. 비욘드 미트하고 임파서블푸드 같은 이런 대체육 회사들이 참여 자체를 못했어요. 원래는 참여한다고 해도 불참했는데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참가했던 회사들이 코로나 끝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가를 못한 거죠. 이게 단적인 사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설마 돈이 없어서 참가 못한 건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게 소비자 업체 조사들 보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6가지 정도 지금 대체육 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1차적으로 대체육이요.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생각하면 쌀 것이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싸요. 그래요? 이걸 보면 보통 요즘 소고기 많이 드시면 투풀 등심 얘기하잖아요. 투풀 등심 가격에 비해서 100g 난 가격이 오히려 비쌉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드리면. 그러니까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진짜 고기를 안 먹는다는 인식은 있는데 그러면 고기가 아니면 싸야지 라는 소비자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비싸니까 인플레이션의 금리 이상까지 겹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진짜 고기를 잘하면 먹겠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대체육을 먹는 비건푸드라고 표현되는 분들의 대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요. 가격도 있지만 건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적다 이런 거 아닐까요? 콜레스테롤은 적어요. 고기가 없어서. 그런데 똑같은 고기 맛을 내려고요. 지방을 많이 넣어요. 호화 지방. 인위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트륨을 많이 넣습니다. 비욘드 미트나 이런 대체육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육즙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고기가 아닌 걸 숨기려고 그 향류를 많이 넣는 거거든요. 쉽게 이해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안 건강한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뭐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하나는 대체육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전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또는 인텔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재수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 안에서는. 미국에서. 네. 맞으면 뭐 젠체하네. 뉴욕에 있는 여피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을 30% 이상 크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맞으면 초기에 얼리어덮터들이 갖고 있는 약간 젠체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육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사람이라면 진짜 고기 먹어야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동물 지키기 위해서 가짜 고기 먹을 거야. 그러면 약간 재수없네. 이런 정치성 같은 것들이 실제로 대체육 시장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허드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CNBC 보도가 있는데 한 번 먹었는데 보통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게 진짜 맛있는 음식에 대한 레토릭일 텐데 대체육은 정반대예요. 한 번만 먹어봐요. 두 번은 안 먹어봐요. 고기심 때문에 한 번 먹어보는군요. 그렇죠. 이거구나. 한 번 한 다음에 그래. 하지만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건 원래 진짜 고기 먹지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좀 어려운데 식재료로서의 어떤 쓸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대체육이라고 하는 게 계속 햄버거 얘기들이잖아요. 다져서 고기의 형태를 없애주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스테이크처럼 진짜 고기 이거는 정말 뼈도 있네. 이런 고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없어지고요. 패티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자체를 요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어서요. 일례로 제육볶음이 잘 안 쓰여져요. 우리 서민 음식 대표적인 단백질 섭취 음식이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에 대체육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레서피가 적다는 게 사실 말씀들이 6가지 원인이요. 대체육 시장이 커지지 못한 이유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대체육이 실제 고기보다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육이 꼭 건강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대체육을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럼 앞으로 대체육 시장 이거 성장할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한때만 해도 모두가 대체육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대체육을 의심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요즘 비욘드 미트에서 하는 전략이 어떤 거냐면요. 보통 산토끼를 못 잡으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가 요즘 언론들이 지나치게 대체육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아예 지면상에서 특히 뉴욕타임스 같은 큰 매체의 광고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그런지 좀 살펴봤더니 약간 정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대체육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사먹은 산토끼들은 놓쳤으니까 이걸 먹기를 원하는 그래서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소비자들을 잡고 싶어하는 거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선을 그어놓는 거죠. 이거 먹는 사람은 지구 환경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안 먹는 사람은 지구 환경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선을 긋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정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체육이라고 하는 게 고기가 있고 또 다른 고기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말고 온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라고 하는 정의를 하던데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고기를 땅에서 키워서 만들어냈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어떤 거에 대안이 아니고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냉동 대체육 시장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임파서블 푸드가 많이 하는 방식인데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거에 직접적으로 고기를 공급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약간 냉동된 형태이기 때문에 맛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냉동 형태니까 대량 판매도 되고요. 말하자면 햄버거 패티로 파는 거는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맥플랜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체육 기반의 햄버거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사업을 철수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안 사 먹더라는 거예요. 맥도날드 사 먹는 사람들이 글쎄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맛을 고민하거나 씹는 맛을 고민하는 패스트푸드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대체육을 판매한다는 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햄버거 말고 스테이크로 팔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햄버거라고 하는 건 다진 고기여서 형태가 없지만 스테이크는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뼈는 어떻게 해요? 뼈도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뼈가 없는 스테이크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고기의 모양까지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맛만 재현하거나 성분만 재현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이상으로 그대로 그걸 만들겠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좀 재미있는데 이제까지는 이른바 육고기였는데요. 앞으로 물고기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뭐냐면 피시앤칩스라고 하죠. 말하자면 생선을 갖고 생선 대신에 대안 생선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거 관련돼서 투자가 2020년에만 8300만 달러가 투자가 됐는데 업체도 한 8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 해양 오염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생선 없는 생선을 만들겠다고 해서요. 최근에 내슬레나 또는 임파서블 푸드 같은 곳에서는 식물성 참치를 만들고 있어요. 참치인데 참치깨 딱 따면 이게 사실은 밭에서 잡아온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측면 이게 새로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체육 시장은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지금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블랙록 같은 곳에서는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당장 지금 최근의 트렌드 때문에 접기에는 대체육은 필수 불가격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방구 때문에. 메탄가스가 정말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체육 시장 한동안 뜨거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크랜베리즈의 드림즈입니다. 2000년대 중반 유니버셜 뮤직이 자신들 소속 가수의 베스트 앨범들을 골드라는 이름으로 연달아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의 금을 떠올려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신나는 활기찬 월요일 보내라고 신나는 곡 그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build haben 합니다. 박정우와 살고 있습니다. 아멘